2016년 12월 셋째 주 베델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가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베델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예배 후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주중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새가족반찬이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자석 배정을 위해 미리 연락 주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유튜브 크리스마스 발표가 이번 주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일동으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2017년도 직분자의 임직 예배를 오늘 주일 4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